피자 논쟁이 좀 있대요. 어떤 논쟁인데? 파인애플 피자를 피자로 인정하세요. NO! 누가 장난친 거야? 누가 기교부린 거야. 피자는 오리지널. 클래식해야지. 크크 피자처럼. 치즈, 불고기. 나는 솔직히 말했어? 진수 형이 여기에 파인애플을 올렸다? 뺨 올렸어. 내 친구가 남긴 피자 엣지를 내 애인이 먹는다면?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? 야 그걸 왜 먹어? 네가 이럴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긴 해. 아 뭐예요? 크크 피자를 먹으면 싸울 일이 없어. 여자친구가 엣지를 남기지 않거든. 당연한 오빠랑 크크 피자 먹으면 안 해. 왜 이거 아닌 것 같아.